천보, 비중 80%에 27만원입니다. 물타기에서 비중 확대로 1년 넘게 속이 문드러지고 있어요. 꼭 한 번만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천보를 보유하신 분들은 살짝 좀 천불난다라고 하죠. 조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일단 27만원 자리는 상당히 좀 중요했었던 포인트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봉 비아이밴드도 돌파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보가 밴드 타고 잘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기대해볼 수 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자리인데 조금은 아쉬운 건 그동안 천보가 올라왔었던 역사를 보면 3만 6천원짜리가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놓고 보면 10배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 36만원에서 한 반토막 정도는 났어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한 절반까지는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천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 포인트가 상단은 이번에 올라왔었던 28만원, 27만원 정도 자리를 보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유 합리적일 수 있겠죠. 전자점을 깨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현재 구간이 다시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로 올라갈 것이냐?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그러면 제 원칙은 이렇게 파동이 내려왔으면 저는 여기 부근에서 어쨌든 주봉 비아이밴드가 다시 꺾여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밴드 구간에서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다시 밴드를 돌파하는지를 볼 거예요. 밴드를 돌파하면 앞으로의 이 자리 구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자점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파동이니까. 다만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시장이 부러지는 파동으로 간다면 최소한 14만원대 아래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이분 비중 80%인데 그럼 어떡해요? 일단은 전자점 17만 3천원, 4천원이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주봉 밴드까지 한 번 올라온다. 내가 지금 평균 날가가 27만원대에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조금은 줄이셔야죠. 최근 찍었던 17만 9천원까지 비율단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0.236레벨, 20만 8천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이 왔습니다. 자, 236레벨까지 올라온 다음에 우리의 기대값은 이 저점이 다시 이탈하지 않을 때 최소한 A, B, C의 반등을 기대해봐요. 그러면 다음 목표치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 볼까요? 22만원 정도요? 그렇죠. 382 정도 부근까지가 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어요. 어? 저점이 지지됐으니까 새로운 상승으로 갈 가능성과 또는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는 되돌림이 왔으니까 심리상 조금은 분할로 정리하자라는 수급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교차지점이에요. 0.38이나 0.5 사이 구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근 정도까지가 올라오면 기술적으로는 한 번은 반등이 왔다라고 보고 비중을 조금은 줄인다. 그리고 나서 주봉밴드를 돌파한다든지 0.618 이상으로 상승이 올라오면 밴드가 다시 돌리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못하고 저항 맞고 다시 밑으로 빠진다든지 하면 아직은 하방 17만 3천원에 대한 이탈 여부까지 염두를 해놓고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14만원대 이하까지도 열릴 가능성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첨보가 19만 6천원 정도인데 17만원이 깨지면 14만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20에서 22만원까지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저점을 지지하면서. 아직은 저점이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파동값도 기대값으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오늘 이하님 한숨이 깊네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부러져버리니까 지금 주봉을 딱 보면 개인들의 이 힘듦이 다 느껴지거든요. 어디에 물려 계실지 딱 보이시죠. 네. 그냥 순식간에 3주 만에 이렇게 하락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하락을 해버렸어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연봉차트가 오른쪽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가 라인을 잘 보세요. 아직 이 저점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21만 8천 3백원. 아까 우리 말씀드렸었던 자리 부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근 정도까지는 아직은 또 시가를 잘 회복하고 아래 꼴이 달아주면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만 마감을 해줘도 올 한해 저점을 지지하고 그러면 조금 주봉 밴드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열어볼 수 있으니까 27만 원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27만 원에 80%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저점을 지지하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을 덜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고견을 해주셨습니다. 원준 3만 8백원에 비중 40%입니다. 춤에 언제 해야 될지 이현님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 종목 주봉 밴드를 딱 보자마자 여기 한 번 저항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죠. 이 밴드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봉 밴드 한 번 저항을 맞았으니까 만약에 매매한다면 주봉 밴드를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고점과 저점에 최소한 중심값 이하. 현재 그러면 저라면 16,050원이 이탈되지 않을 때 이 구간대에서만 단기적인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 어디 잡고? 16,000원 잡고. 16,000원이 만약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봉 밴드는 하염없이? 떨어지겠죠.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구간인지 체크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 봅니다. 자, 일봉 밴드를 돌아와 보니까 16,000원에서 돌파됐을 때 여기서부터 관심 종목에 포착이 됐을 것 같아요. 밴드를 돌파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비하이 밴드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밴드를 이탈했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일봉 밴드가 돌파되고 있나요? 없나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죠? 위에 있을 때는 밴드는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깨게 됐을 때는 이 비하이 밴드 부근은 매물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재 아직 원준도 단기적으로는 이 부근은 좀 저항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른 종목처럼 밑에 있지는 않아요. 네, 아직은 애매해요. 그래서 일봉 밴드상은 아직은 밴드 밑에 있으니까 좀 더 추위는 보자. 그래서 밴드를 돌파해주면 다시 이제 어느 저리가 손절라인이 되냐면 이 최저점 자리가 손절라인이 되는 거예요. 밴드를 돌파했으니까. 돌파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분이 3만 800원 갖고 계신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라면 지금은 아직 물 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파동이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 저점이 이탈리아는 이 파동 한 2만 원대의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물 타지 않고 그냥 관심 끈다. 현재는 관심을 끄시고. 비하이 밴드의 추위를 살펴본다. 그렇죠. 추위를 좀 보고 내년 정도쯤에 평균 단가 지금 추가 매수 없이 많이 올라온다. 감사. 정리. 알겠죠? 원준, 추메는 하지 마시고 비하이 밴드의 추위를 지켜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